한전의 농사용 전기단속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한전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뀔 건지 현재까지 한전의 대책을 임지은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회와 지역 정치권이 한전의 농사용 전기단속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디까지가 보관 가능한 농산물이고 무엇이 보관 불가능한 가공품인지 기준도 명확히 없는데 위약금만 물리다 보니 정부가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며 지원한 저온창고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내도 없이 이뤄진 불씨단속으로 농민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한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전의 약관 계정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도록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을 당부했고 한전을 항의 방문한 전남도의회도 기름값, 전기세, 인력난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농민 지원을 위해 농사용 전력 가격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MBC 보도 이후 한전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단속과 품목에 대한 약관 개정이 되기까지 단속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문제제기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환불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현실에 맞도록 창고에 보관 가능한 품목을 한전에 먼저 제시하면 한전이 이를 반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새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은 기준에 들어갈 내용을 전국농민회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토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더 전국적 농민들이 함께하겠다는 것을 오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농사용 전기단속에 대한 규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전이 새롭게 내놓을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